하.. 하.. 좀 잘 쪘어.. 조금.. 3번? 이렇게 잘 쪘지.... 좀 괜찮아졌어? 그날.. 잘 모르겠어?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는 괜찮아졌대 그치.. 그래도 밤에 일어났잖아.. 쭈... 한 100번 부르렀어 진짜? 그쵸? 근데 안 일어났어? 응 근데 힘이 없어서 또 약간 극혀법으로 너무 피곤해 아파 아파서 다 불렀어? 또 아파? 조금 올려볼게요 아까 이 정도였나? 괜찮다 이 정도? 괜찮다 괜찮아? 네 왜 또 울었다니씨? 좀 아파? 좀 아파? 어제 나 그렇게 많이 불렀어?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냥 계속 지금 흔히 오면 또 들쌔어 어제 따니 하다가 그래서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계속 가봤어 계속 1분마다 찜통 같은 거 가서 2분마다 찜통 어제 울남이 씬도 없었어 응 울림도 없었지? 나 이제 큰일 날들었다니까 나 그냥 하도 아파해가지고 어제 넘어가서 아기 볼 때 눈물밖에 안 걸려서 아니 그건 귀엽다 그냥 귀엽냐고 물어봐 보셨는데 아기 그 피 색깔 피부 색깔 좀 이상해서 그러시니까 방금 나왔으니까 그러시 네 응 배 안 먹어봐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8시부터 깻잠 잘하셨어 응 약속 아빠가 계속 물어봤어 네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어제 조금만큼 왔는데 안 죽어 아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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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술할 때 응 그 간자가 그 눈물 눈물 침대? 추.. 침대? 아니 수술 때 수술 때 응 너무 저려봤어 계속 다리가 너무 길었어 응 바깥으로 나갔어? 응 아기가 지금 침대도 작은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져 있어 아 그래? 다리가. 아 몰라. 그리고 계속 선생님이 계속 아이고. 다리 어떡해? 많이 아팠어. 찢어? 그 지를 때 지른 느낌이 안 오는데 뭐가 약간 알아. 아 뭐하고 있는지? 아니 아니 뭐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배이 열렸을 때 알았어. 아프지 않아? 안 아팠어. 안 아프는데 그냥 느낌이 있어. 그 비가 많이 흐르면 조금 어찌로웠죠. 뭐가 뭐가 뱀 것 같다. 그 느낌.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많이 힘들었죠 이제? 많이 힘들었어. 그치. 그 이제 초상화제도 안 아파. 생리. 생리 때도 안 아파. 생리 또. 진짜 어제처럼. 응. 약간 뭐. 이제 진짜 안 아파. 딸년에 힘든 걸 두 개 다 해서 그래. 응. 자유분만 아픈 것도 다 하고. 아픈 건 아플 때도 다 하고. 응. 수술도 하고. 나, 나일지 몰라. 거기다. 불러야. 딸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다 아프다. 마트 보이네. 너무 충격이었어. 어. 거기 왔어. 배고파? 응. 조금 더 있다는 거 할 때? 응. 그래서. 엄마가 많이 아파도. 아기를 보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 아직 아니야. 응. 아직 아기를 못 봐서? 아니야. 어제 봤다고. 그래도. 까지야. 55. 언제부터. 네. 더? 10분 더 했다고. 아니야. 너무 작게. 아 그래. 잘 가세요. 네. 많이 주물러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뭐야? 죽. 아니. 작은 거. 작은 거?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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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국 갈냐? 미역국 갈냐? 미역국 갈냐? 미역국 갈냐? 미역국 갈냐? 지금은 수술을 해가지고. 무조건 그거 먹어야 돼. 보여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틀을 줘. рус 김학교 밥이 나 어디가서 먹으니. 네. 맛있어요? 일어날 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거 없이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대단하시다 어떤거요? 이거 복대 안하고 일어나시면 되게 아픈데 복대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럼요 아 화장실 갈 때 뺀다고 해서 어 맞아요 근데 보통은 너무 아파서 변기 앞에서 부르시거든요 어떻게 좋아 하시죠? 그러니까요 대단하신거죠 여태껏 남 대초중에 손에 뽑힌다고 해서 여기 선배님들한테도 그 얘기가 나올 때 유명했어? 유명해져서? 안녕 안녕 배가 많이 아파요 네 어제보다 덜 아파요 잠을 잘 잤는데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따님씨 아직 소주 끝났지 하루도 안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혼자서 걷지도 못한데 따님은 혼자 걷잖아 아 그래 벌써 이불 줄까? 오 근데 아침 보다 따님씨 3일만에 바깥에 나오셨네요 응 어? 그러네 어 아직 좀 괜찮아? 말할 때 좀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어제 진짜 죽을 것 같았어 응 조금 살아나셨네 괜찮아 엄청 아팠어 하루 종일 나를 데리고 있어 더워서 안에서 걸어야 되겠다 너무 더워 그리고 흉도한테 안 좋은 거야 어 그래 들어가자 조금 기대해 왜냐하면 그 두 개 그릇이 두 개 아니고 몇 개 있어 자 봅시다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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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목소 이것도 으음 도뿌 두부 두부 두 개 이게 많은데 내가 MC 무서워 오 미역국 좋아 진짜 좋아 너무 좋아 미역국 진짜 좋아 엄청 먹고 싶어서 미역국 첫 번째 Пока 아직 그냥 먹을게 맛있어? 엄청 맛있어 진짜 진짜 미역국 나 진짜 미역국 먹고 싶어서 그리고 잘 씹어야 해요 맛있어? 미역국 미역국 밥은 잘 먹어야 해요 잘 먹으면 빨리 나을 수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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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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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언니가 맥시미가 동생이 있다고 동생 생겼다고? 동생 생겼다고 응 귀여워 아빠 응? 울 때 아빠 너무 행복해 이제 어제 진짜 힘들어서 후 이따가 또 보고 싶어 아이고 뭐 금 토 일 4일째네 4일째네 수술한지는 이제 이틀 지났고 이틀 자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 끝 미역국 미역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하시고 네 이거 좀 많이 움직여 보셔야 돼 네 감사합니다 미역국 매일 나와도 내가 행복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생산 발라줄까? 안 먹어 생산 안 먹어 먹어야지 아니 살 발라주겠어 응 뭐 해줄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먹어볼게 조금 먹어봐 음 맛있네 잘 돼 잘 돼 잘 돼 꼭 들어간 지 모르겠네 먹어볼래 우리 그것은 Живее 돋아 나는 둘 눈가 한입 하루 깨 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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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진짜. 아이고, 아빠. 다 먹었어. 먹었어? 고기는 못 먹어요. 아직, 아무.. 아파.. 오늘 하이쥐! 오늘 많이 많이 걸어 보라고 애기 많이 보라고 머리 감고 옷 갈아입고 아기 보러 갔다 올까? 그래, rechts. important all world 좋아. 황맥이소! 큰일나, 큰일나! 응. 이 정도 할 수 있어. 뽀뽀. 다리 하나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래. 아이고. 기랑기 봐봐.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머리는 쟤. 안돼. 아이고. 안돼. 아빠가. 아니 딸 키가 너무 큰가? 네. 모르겠어. 응. 또 이제 오머리 가는 거야. 물 온도 어떠세요? 좋아. 좋아. 여기도 잘. 아이고. 다 지금 입혀있어. 아이고 아이고. 오우. 오우. 마사지. 어떠세요 선생님? 제거에요 제거. 그냥 이렇게 살짝. 아니 발레 말고. 그냥 차그차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보 왔어? 아이고. 여보 왔어? 아. 따뜻이야. 따뜻해 있어. 못 왔어. 빨리 아기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응. 아기 어디 안 도망가. 그래 또 빨리 가고 싶어. 오른쪽. 오른쪽. 아이고 아이고. 한 번 안 도망가고 싶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진짜 잘생겼어. 아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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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딸이 왜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하고 있는 거야? 응. 아이고, 안 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좀 불안하게 안 나는데? 왜, 왜. 밥 먹고 싶어? 아니야, 자고 싶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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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가져왔다는데요. 우와, 더워. 근데 모두 먹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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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가지고 엄마가 만들었다. 아잉? 하아. 그거야, 김? 김? 김. 아, 내꺼. 아, 내꺼. 이거는? 이거, 그, 곰탕. 아아. 곰탕이. 응. 전 나오는데 좋다고 하던데, 아까 딸이가 말해가지고. 아아. 맛있겠다. 수고하십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미국에서. 응, 먹자? 응. 짜잔. 와, 되게 맛있게 생겼어. 맛있어? 음. 맛있네. 완전 맛있어. 대박. 엄마한테. 감사해야 해. 엄마. 호박죽이 엄청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인간의 주인공. 음,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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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낳고 나서. 에어컨 말에 쓰면 안된다고 들어가지고. 응. 에어컨을 안 틀어 놓고 있었거든, 방에서. 이렇게 간호사님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틀어도 괜찮다고 딸냐에 에어컨 안 틀면 수술 부위에 상처 덥 난다고 그래 이제는 또 우주 나와라 아 그럼 우주 주고 싶어? 응? 아 그럼 우주 주고 싶어? 그치 좋은 거잖아 진짜 귀여워 근데 난 아무리 봐도 더 잘생기거나 더 귀여운 거인지 모르겠어 아니야 몰라 그냥 아기야 오 근데 카메라에 봐 타고난 저건가? 아무것도 안하는데 생각보다 바쁘네 되게 그렇지 않아? 그래 내 화장실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응 분명히 아무것도 안하는데 응 뭔가 계속 바쁘네 왜? 선생님 선생님 오실걸 이거 수유 수유 약간 아 그래? 응 수유 잘 안 나올거야 금지 봐봐 아파? 네 진짜 열심히 갔는데 그래도 잘 나올거야 그래도 잘 나올거야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상고 이거 과장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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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보러가서 신났어요 근데 수유 할 때였죠? 응? 뭐 할 때? 수유요. 수유 할 때 진짜 힘들어. 모기 같다고. 안녕! 고마야! 눈이 이렇게 잘돼. 눈이 닮아서 그런가? 아이고 딸이 닮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서 살쪘지. 자 오늘 수술 끝나고 세 번째 날이죠. 제가 아직 스스로 못 일어나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어요. 수유야. 또 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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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하러 오시래요. 잘했어? 우유 나왔어. 나왔어? 엄청 많이 나왔어. 내 눈에 들어갔어. 진짜. 다녀오기까지 트였어. 천천히. 잘 나와. 오늘보다 유튜브. 유튜브. 성공하셨어요? 요원 이거 찍으면 안 돼. 안 돼요? 응. 성공하신 거 같은데? 했는데. 막혔어. 막혔어? 얼마나 큰 걸 했길래 막혔어? 몽장 못해. 몽이 가벼운 점. 다행입니다. 아니 거의 오톨도만 안 했잖아. 얘거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내가 해볼게. 안 돼. 왜 지금 거의 다 왜 이끄워? 기념비 적인 거잖아. 하아 진짜? 12일 11일에 61일 61일? 응 20kg을 잤으니까 81일 근데 지금 74 7kg 빠졌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 마지막 식사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직 아픈 거 없어 그치 따윈이야 윤희도 이제 졸근해야해 치솔만 아직 아직 따윈 알겠어 식사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마워 설거지 있어요? 설거지? 어 어 잠깐 잠깐 어 놓칠 뻔했어 어 뭐 아이고 아이쿠 어 땅 맞췄다고? 땅 맞췄어 대박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이쿠 다 까지 ski